우리 사회의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들에게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헌혈에 헌신적으로 동참했던 시민들의 정신을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이웃사랑과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이어져왔던 헌혈의 중요성을 기억하기 위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적자사 강주전남혈액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헌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헌혈이 시작된 것은 1960년 4.19 혁명 당시에 부상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시민들이 무상으로 헌혈에 참여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이고 또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수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했던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과 함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또 총상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달려갔던 수많은 헌혈자들 또 그 아중에서 한 여고생이 헌혈 후에 또 갱현군의 총탄에 의해서 사망한 아픈 그런 또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5.18 헌혈정신을 그렇게 이어받아서 매년 저희 혈액원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5.18 헌혈정신 계승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묵한 현실 속에서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헌혈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혈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당신이 필요합니다.